안녕하세요. 저는 신명글로빅스에서 클린캔틴 브랜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최희윤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는 외국의 수입 브랜드를 국내로 가져와서 유통을 하고 있는 수입 유통 회사고요. 저희는 카페시에 현재 클린캔틴 브랜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클린캔틴은 미국에서 유명한 4대 텀블러 중 하나로 저희는 친환경적인 텀블러를 테마로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일단 저희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제품은 먼저 TKY라는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저희는 물이 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소재가 다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부스 테마는 현재 제품의 컬러와 제품의 장점을 가장 돋보일 수 있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 클린캔틴 제품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